한글자막 by 한효정 화대가 1프랑이었고 비누와 수건을 사용하면 십수가 추가되었다. 세 명의 여자가 손님을 받았다. 손님은 대개 레알 지역의 힘있는 자들이었지만 사회 엘리트들도 큰 위안을 주는 비천한 순간을 즐기러 그곳을 찾곤 했다. 여자들 중 하나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검은 레이스 바지를 입었고 어마어마한 적가슴을 드러내주는 검은 코르셋도 입었다. 다른 두 명의 사회의 희생양은 초록색, 오렌지색, 노란색의 얇은 오건디 천으로 된 옷을 걸쳤는데 몸 전체를 가리지는 못했다. 모든 것이 배꼽에서 멈춰 전반적으로 검고 푸른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질 나쁜 풍가루 때문에 거친 피부가 그대로 드러난 새하얀 얼굴로 여자들은 피아노 앞에 앉은 연미복 차림의 신사를 어리둥절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음악가 옆에는 손에 권총을 들고 똑같이 연회복 차림을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아네트에게 무심한 눈길을 던졌다가 장난기어린 미소를 머금고 다시 피아니스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아네트는 마침 제때 그곳에 도착해서 아르망드니가 종종 보여주는 기이한 활약을 보게 되었다.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른 채 몸에 기름기만 끼고 매사에 무관심하게 만족하는 소처럼 이미 토살장 냄새를 풍기기 시작한 부르조아지의 권태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모르는 청춘들의 호감을 사고 상상력에 불을 지피는 활약이었다. 잘 차려입고 피아노 앞에 앉은 명인은 다름 아니라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 안톤 크라에프스키였다. 이튿날 신문에는 납치에 격분한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명연주자는 이날 저녁 그 자리에 참석할 특권을 얻으려고 컨돈을 지불한 파리 명사들 앞에서 독주회를 열었다. 열광하며 달려드는 팬들을 피하려고 비밀문을 통해 그곳을 빠져나오던 피아니스트는 거리에서 연예복 차림의 한 남자와 맞닥뜨렸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니 실크망뚜 아래 감춘 권총을 피아니스트의 가슴에 대고는 대기하고 있던 자동차에 그를 태워 파리에서 가장 불결한 사창가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어리둥절한 매춘부들을 위해 연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네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크라에프스키는 이미 한 시간째 연주하고 있었다. 그는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날 저녁 자신이 어떻게 최고의 연주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전했다. 아나키스트 청년이 음악을 잘 알아서 그가 대충 연주할 때마다 엄하게 질책했기 때문이다. 저런 저런 선생 그보다는 더 잘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께서 당신의 매춘에 아주 비싼 값을 치른 사람들 앞에서만 즐겨 연주하신다는 걸 물론 나도 압니다. 그렇지만 여기 자리하신 부인들께서는 선생이 이해하는 바로는 어쩌면 상류층에 속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평소 선생의 연주장을 채우던 썩어빠진 인간들보다는 무한히 더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선생의 최고 실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변상을 한다는 뜻에서 말이죠. 그는 권총을 피아니스트에게 겨누었다. 연주하세요, 선생. 계속하세요. 지금까지의 경력을 통틀어 선생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청중을 만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몰이배들과 착취자들을 위해 한평생 당신을 바쳤으니 이제 한 번만이라도 청취자들과 착취당한 사람들에게 당신을 바쳐보시오. 자,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톤 크라이오프스키는 매혹적인 그 목소리를 듣다 보니 마음의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더라고 자신의 책에서 말한다. 깊고 진중한 억양을 조사 아래 감추려고 했었지만 절대적 사회정의를 갈구하는 통제 불가능한 거친 욕구가 느껴지는 목소리였다고 청년의 얼굴에는 그의 목소리에는 정지한 채 굳어버린 그의 부동 자세에는 그리고 무엇보다 맹수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머리칼 아래에서 살짝 동물적인 가면 너머에서 도전하듯 상대를 노려보며 호소하는 눈에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독특한 무엇이 담겨 있어서 상대가 자기 변명을 하게 만들고 그저 보잘것 없는 인간밖에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다. 난 그가 불러일으킨 혼신들을 전적으로 이해했다. 그 혼신들을 불러일으키는 건 틀림없이 그의 사상보다는 그 사람 자체였다. 그는 군중에게 사랑받도록 태어난 사람이었다. 달리 말해 알렉산더 대제처럼 군중을 이끌고 이 세상을 정복했을 인물이었다. 우리에게 남겨진 메달을 가지고 평가해보건대 옆모습이 알렉산더 대제를 살짝 담기도 했다. 어쨌든 권총으로 협박해 나를 붙들었던 그 묘한 남자 부족한 고기처럼 육신을 전시한 여자들 압생트 술과 톱밥 냄새에 절은 그 음침한 장소는 내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된 광경이다. 내 콘서트가 끝나기 직전에 아르망드니에 공범 두 명이 합류했는데 그 중 하나는 폭탄 던지는 그 유명한 옛기수 사퍼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시대 최고의 폭력배 보스인 알펑스 루케르이다. 그는 훗날 미쳐서 정신병원에서 죽게 되는데 아나키스트들과 그가 맺은 관계는 정말이지 뜻밖이었다. 내가 납치범들의 신상을 알게 된 것은 물론 경찰서에서 증언을 하면서다. 경찰은 알펑스 루케르가 우연히 그 방탕한 장소에 있었을 것이라며 내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다. 빼어난 미모의 젊은 금발 여인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나이가 열여섯이나 열일곱을 넘지 않아 보였다.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깜짝 놀랐다. 그 혐오스러운 장소며 그곳에 자리한 불행한 여자들과 너무도 대비되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결코 알아낼 수 없었다. 경찰은 그녀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내가 그 매혹적인 출연을 흥분해서 묘사해도 돌아오는 건 비웃음 뿐이었다. 당시 크라이에프스키는 경력의 끝에 이르러 있었는데 그 스스로도 고백했듯이 그날 저녁만큼 그가 연주에 몰입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나는 그 사내의 영혼 속에서 다오르는 이상의 경의를 표했다. 폴란드 음악가는 이렇게 쓰고는 장식음을 좋아하는 취향대로 레이디엘이 종종 그의 연주에서 아쉬운 점으로 여기던 취향대로 이렇게 덧붙였다. 범람하면 온 세상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우려가 있는 이상이었다. 라고 이런 종류의 활약은 아르망드니의 경력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어쩌면 거기서 크로포트킨이 그에게 비난하던 브루조아적 낭만주의의 흔적을 보아야 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레이디엘에게는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것을 쫓는 이 취향이 그 시대에 새로운 선전 방향을 증언하는 것처럼 보였다. 20세기가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될 방향이었다. 새 시대에는 군중 소유가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목표가 될 터인데 그것은 사상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기에 극과 연출 감각 마음과 상상과 생각을 사로잡는 온갖 매력을 갖춘 선동책 따위가 앞으로 유혹의 시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무기였다. 프랑스는 늘 조숙했고 너무 앞서간 선구자였다는 점이 아르망드니의 비극이었다. 이탈리아 오케스트라 주의자 세라피니의 모험은 젊은 이상주의자의 머리가 미리 생각해두지 않고서 즉흥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라 확고한 활동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존경받는 이 이탈리아 지휘자는 오페라로 가는 길에 납치되었고 청중은 저녁 내내 헛되이 그를 기다렸다. 그는 아르망가 펠리시엥 르상에게 이끌려 생마리텐 강가에 자리한 정신병원에 이르렀는데 그곳엔 빈민들과 추정빙이들이 코를 골고 있거나 서로 이를 잡아주거나 너절한 침상에서 과함을 지르고 있었다. 거기서 마에스트로는 상상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연로한 지휘자는 두 시간 이름동안 연회복 연회복 차림에 지휘봉을 손에 들고서 악몽이나 나올 법한 청중 앞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로 변신했다. 청중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이 무언극을 매우 좋아했고 가련한 지휘자에게 숨 돌리고 겁이 얼린 얼굴에서 흐르는 땀을 닦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아르망트니에게는 음악과 시와 예술 전반에 대한 깊은 이데올러기적 증오가 있었다. 무엇보다 예술이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고 미를 추구하는 모든 것이 민중의 조건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합류하지 않아 민중에 대한 모욕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알펑스 루케르가 아르망트니에게 몇 마디 하자 아르망이 아네티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는 둥 마는 둥 했다. 한편 아네티는 레이디엘은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빨라진 심장 박동과 갑자기 잠겨버린 목에서 그때 그녀를 사로잡았던 감동의 강도와 깊이를 다시 느꼈다. 지금은 그녀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전제적이고 강압적인 그의 기질이 처음으로 표출된 순간이었다. 아름다움은 세상과 존재와 사물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는데 그럴 때면 덧없는 것에 대한 분노의 감정과 그것을 지속하고 영속하려는 욕구가 완고하면서도 절망적인 강렬한 소유의지로 바뀌었다. 그녀는 아르망을 쳐다보면서 곧 그가 그녀를 멀리하고 그녀 곁을 떠나가리라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그를 느낄 때마다 그녀가 경험한 격렬하고 절대적인 행복이 지속될 수 없으며 그러나 그 짧은 순간들이 그녀가 영혼에 대해 알 수 있을 모든 것이리라는 생각에 단 한 번도 분노를 느끼지 않은 적이 없었다. 소유역이 그녀 안에서 막 깨어났던 것이다. 온갖 굴종까지 미리 받아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난 진짜 속물 부르주아였던 것 같아요. 레이디엘이 말했다. 그들은 나선영의 좁은 계단을 올라 4층의 어느 방에 이르렀고 거기서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말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아르망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한마디도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와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녀에겐 충분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래도록 그녀는 그때 아래층에서 리스트의 선율이 들려오는 동안 그가 한 말을 감미로운 냉소까지 전부 기억해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를 너무도 잘 알게 된 그녀가 잘못 생각할 리가 없었다. 그의 아나키 개론에 그녀가 새로운 장 하나를 마지막 장을 덧붙일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 정도였다. 예술은 시기상조요. 사회 현실과 단절된 미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반동적이죠. 상처의 붕대를 감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리는 것이요. 우리 미술관들을 돌아보면 예술가의 거짓과 공모가 어느 지경까지 이룰 수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경이로운 정물들 근사한 과일들 굴 고기 사냥한 고기 따위는 르브리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모멸이요. 민중이 자신들의 가난과 열망의 메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오페라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네 시인들은 영혼을 얘기할 뿐 빵 같은 것에선 영감을 받지 못하죠. 교회는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이 아편 흡연소를 확실히 계승하려고 박물관들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함께 사는 동안 그가 즐겨하던 얘기였고 또한 레이디엘이 엄청난 애정을 갖고 예술작품을 수집하도록 만든 이유 중 하나였다. 더구나 예술품 수집은 도전이라기보다는 애정어린 냉소였다. 라파엘 한 점 더 루벤스 한 점 더 벨라스케스 한 점 더 그레코 한 점 더 사랑 문제에서는 작은 이득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서 그를 조금은 버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심지어 아르망을 길을 잘못 들어선 예술가로 예술만이 제공해줄 수 있는 완벽성을 사회현실에 요구한 길 잃은 예술가로 여겼다. 그가 기존 질서로 파괴하려 한 것은 공식미술이 자유롭고 새로운 예술을 꿈꾸는 자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것과 동일한 혐오를 기존 질서가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아나키스트들은 어쩌면 이상주의의 야수파였다. 실망을 누차 맛보고 실패를 거듭하며 그들 중 일부는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인간들을 완전히 소유하려고 시도하다가 또는 재능결핍으로 아주 자연스레 파시즘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절 그녀가 있었던 작은 방 안에는 그녀를 엄습해오는 듯한 강렬한 존재와 최면수를 거는 듯한 눈길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레이디엘은 말했다. 18세기였더라면 그 얼굴과 지성으로 그는 멋진 사기꾼이 되었을 테고 가글리오 가글리오 스트로나 카사노바나 샹제르맹보다 더 멀리 갔을 거예요. 불행히도 우리가 산 시절은 이성의 세기가 아니었죠. 그는 이상주의자였어요. 내가 이보다 더 잘못 걸려들 수는 없었던 거죠. 퍼시경은 별채로 이어지는 산책로 끝에 놓인 흰 테리석 벤치에 그녀와 나란히 앉아있었다. 그는 두 손을 지팡이 손잡이에 올려놓은 채 침울하게 자기 발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총독 마운트 베트니 인도를 떠난 이후로 이런 감정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이제 화조차 나지 않았다. 분노로 얼어붙어버린 것이다. 잔지밭에서 들려오는 유쾌한 웃음소리에 아이들의 증조 할머니가 그에게 듣기를 강요한 이야기의 끔찍함이 한층 도드라졌다. 그래서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가 투명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레이디엘은 미소를 억눌렀다. 가련한 퍼시 정말 당신다운 질문이군요. 아무리 그래도 조금은 그를 배려해야만 했다. 얘기하며 밤을 새웠죠. 그녀가 선량하게 말했다. 퍼시경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고 처음으로 살짝 고개 까지 끄덕였다. 거의 칭찬의 신호처럼 보일 정도였다. 아네티가 아네티가 어떤 유형의 남자를 마주하고 있는지 깨닫는 데에는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가 자유와 평등을 운운하며 같은 호흡 속에 정의와 살인을 보편적 사랑과 파괴를 인간의 존엄과 산책 중인 군중에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폭탄을 뒤섞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 곡조와 노래를 알아보았다. 그 모든 것이 이미 들어본 것들이었다. 다만 같은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그 차이는 실로 놀라웠다. 아버지가 언급했을 때 그녀를 환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이론이 남성적이고 단호한 존재에 따뜻한 목소리 실리자 고귀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는 혁명가가 자신에게서 본 것을 즉각 이해했고 그가 상상하는 모습대로 보이려고 그가 원하는 모습으로 비치려고 여성의 능숙한 기교와 직관적인 지성을 총동원했다. 부패한 사회의 희생양으로 모욕당하고 분개해서 그와 함께 혁명에 가담하기만을 바라는 영혼으로 그와 그의 동료들의 투쟁을 함께하기만 바라는 영혼으로 보이려고 말이다. 아네티에게 아르망은 그때 것 본 중 가장 아름답고 삶에서 가장 욕망할 만한 존재였다. 이런 횡재를 놓쳐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녀는 아르망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아나키스트 사상을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고 설명했다. 네 그래요 세탁 바구니 속에 선동 책자들을 담아 나르며 아버지를 돕기 시작했을 때 전 열두 살밖에 되지 않았죠. 그녀는 아주 진지하게 거짓말을 했고 자신의 역할에 참으로 쉽게 빠져들어 나중엔 스스로도 거의 믿게 되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고 몇 주 뒤 아르망을 부댕시 무덤에 데려간 날 그녀는 정말로 울었고 어쨌든 아버지를 정말로 잃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침 여섯시에 그들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건반에 엎드린 채 잠이 든 크라이업스키와 폭신한 초록색 천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권총을 올려든 채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고개는 갸우뚱 기울인 기수가 보였다. 르케르는 알라기자에서 자고 있었다. 여자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아르망이 피아니스트를 깨워 정중하게 그의 호텔로 데려다 주었다. 그것을 떠나기 전에 명인은 경이로운 눈으로 아네트를 바라보며 그녀에게 인사를 했다.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구현하신 분 앞에서 연주하는 즐거움을 다시는 맛보지 못하겠지요. 크라이업스키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이 모험을 떠올릴 때 몇 마디 찬사를 덧붙여 이 말을 거듭했다. 크라이업스키의 생각은 틀렸다. 몇 년 뒤 웨일스공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글랜데일 하우스에서 마련한 리셉션에서 독주회를 한 뒤 명인은 여주인의 왼편에 앉았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때문에 레이디엘의 기분이 살짝 상했던 것도 사실이다. 아르망드니는 해방운동이 그녀에게 기대하는 바를 설명하느라 시간을 거의 허비하지 않았다. 그들을 위해 믿기이자 끊아플 역할을 해달라는 것. 그들에게는 아름답고 똑똑하며 그들을 이끄는 이상에 헌신하는 여성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도움과 공모가 필요했다. 행동위원회는 오직 알평스 루케르의 재정적 지원 덕에 다시 말해 알평스 루케르가 관리하던 메움굴과 생제르맹 변두리의 도박방에서 나오는 수입 덕에 존속하고 있었다. 루케르는 그의 수익을 가능한 한 빨리 최대한 전부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의 보호자들이 그에게 이 나라를 떠나라고 체근했기 때문이다. 해방운동은 아무래도 스위스의 사령부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야 인터내셔널 조직 내부에서 충돌하는 다른 사상적 움직임들을 장악하기가 크로포트킨이 이민자들에게 행사하는 지적 영향력과 그의 소심한 성격 때문에 특히 사이가 민감해진 러시아 분파주의자들과 보조를 맞추기가 쉬울 터였다. 아르망의 의도는 운동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해 하염없이 토론만 하는 사람들과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그가 진정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아네트는 제네바에서 비탄에 빠진 젊은 미망인 역할을 맡아 레만 호숫가에서 한가로에 거드름이나 피우는 부유층 내부에 잠입해서 자신들이 기획하는 다양한 테러를 실행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낼 계획이었다. 특히 당시 슬라브 출신 아나키스트들이 가장 증오하던 대상이지만 크로포트킨이 이를 무시하고 떠맞기를 거부한 불가리아 미하일 대공 암살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계획이었다. 테러는 불가리아인 동지가 성공리에 실행할 테지만 그는 그저 집행자일 뿐이고 준비 과정에 대한 책임은 행동위원회의 몫이었다. 베이디엘은 눈썹을 살짝 축혀올리며 뒤를 돌아다 보았다. 조금 전 퍼시 로다이너 경이 그녀 뒤에서 멈춰 섰는데 그가 막 내뱉은 욕설은 욕을 좀 하는 사람에겐 아무 모욕이 되지 못했으리라. 저런 꽤 발전하셨네요. 그녀가 만족스레 말했다. 허튼 소리 허튼 소리 허튼 소리요. 개관 시인이 세 번이나 외쳤다. 다이앤 당신이 불가리아 미하일 대공 암살에 연루되었다고 나더러 정말 믿으라는 겁니까? 당신도 잘 알다시피 그 사람은 우리네 메리마운트 가문의 사촌이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왕을 시옥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려는 겁니까? 무슨 소리예요? 어떤 역할이라뇨? 모든 걸 했지요. 전부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난 난 어떤 여자보다 행복한 여자였답니다. 그녀는 이렇게 그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살짝 미안했다. 가련한 영국 이미 모든 걸 빼앗았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유일하게 남은 귀부인 이미지마저 파괴하려는 건 정말 이제 조금은 잔인한 일이었다. 이건 테러리즘보다 더한 반달리즘 이었다. 그렇지만 곧 끔찍한 폭로를 하려면 버시를 조금씩 대비시켜야만 했다. 다이앤 미하일 대공이 제네바에서 어느 불가리아 학생에게 살해당했다는 걸 아주 잘 아시 잔습니까? 레이델이 살짝 고갯짓으로 동의했다. 네 제대로 진행되었죠. 우리는 아주 세심하게 준비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버시 로다이너 경이 울부짖듯이 물었다. 아르망 알퐁스 기수 그리고 나예요. 달리 누구겠어요? 버시 제발 소리는 지르지 말아주세요. 이게 무슨 예의랍니까? 지옥 갔네요. 개관 씨는 너무 늦지 않게 말을 잘랐고 자기 앞에서 몸을 일으켜 세운 코브라의 머리를 내려치려는 사람처럼 지팡이를 손에 든 채 산책로 한가운데 멈춰 섰다. 당신 맞손자가 장관이라는 거 아시지요? 그가 노호 했다. 제임스가 영국은행 이사회에 있고 앤서니는 곧 주교가 된다는 것도 아시지요? 그런데도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여성 가운데 한 분이신 이 아이들의 할머님이 그러니까 볼디니 휘슬러 사전트가 그린 초상화가 왕실 아카데미 항시 전시되어 있고 오늘 아침에 엘리자베스 여왕 폐하로부터 축하 전보까지 받으신 분이 시역에 가담했다는 걸 나더러 믿으라는 겁니까? 축하 전보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걸 그 아이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 이 얘기는 당신과 나 사이의 비밀로 남겨두시죠. 안타깝지만요. 얘기하면 정말 재밌을 텐데 말이에요. 격분한 퍼시경이 휘파람 소리를 내며 공기를 들이마셨다. 다이앤 당신이 나를 놀리길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그건 당신이 늘 즐기던 놀이였죠. 당신이 말을 타지 않게 된 뒤로는 특히 그랬죠. 그렇지만 제발 부탁이니 말을 돌리지 말고 대답해줘요. 메리 마운트 가문의 사촌 당신도 익히 알다시피 우리 왕실 가문과 인척 관계인 그분을 살해하는 일에 당신이 가담했습니까? 물론이에요. 레이디엘이 단언했다. 우리가 가볍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우 진지하게 일을 준비했어요. 암살자인 터바로프는 선의만 가득했지 완벽한 바보였어요. 그는 우리가 집어넣은 호텔방에서 벌벌 떨며 단도를 매만지고 교육받은 말들을 중얼거리며 일주일 동안 명령을 기다렸죠. 그 사람은 보편의 박예를 꿈꾸는 진정한 이상주의자였어요. 따라서 살인자로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없었죠. 그러나 아이에게 하듯 그에게 모든 걸 준비해줘야만 했어요. 나는 라이트리 백작에게서 미하일 대공이 몇시에 저택을 떠나 대사관에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지 알아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얼마나 겁이 나던지 내 정보에 따라 그들이 움직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모든 일이 무사히 진행되도록 성모 마리아를 찾아가 초까지 태웠어요. 그러곤 달려서 베르그 호텔로 돌아갔죠. 그곳에 아르망이 호사스러운 아파트를 빌려두었는데 그들 모두 발코니에 모여 망원경으로 암살을 지켜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아주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나 없이 일이 시작될 뻔 했죠. 나는 발코니로 달려갔고 차를 한잔 준비했어요. 몇 시간째 그곳에 앉아 차를 마시고 마론 글라세를 먹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스위스에서는 그들이 언제나 최고의 마론 글라세를 구해오곤 했어요. 그곳에 도착한지 채 몇 분이 되지 않아 미하일 대공이 호텔에서 나왔고 마차에 올라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보았죠. 터바로프가 군중 사이에서 불쑥 튀어나와 단돌을 석정의 가슴에 꽂는걸요. 그는 두 번 심장을 찔렀고 그러고도 계속 칼을 휘둘렀어요. 정말 이제 불가리아 사람답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미하일이 그 나라에서 행동을 아주 잘못했다는 걸 말해야 겠군요. 유대인 박해를 부추겼죠. 아니요. 아니요. 내 말이 틀렸어요. 유대인 박해는 유대인에게만 허용되었죠. 그는 농민들에게 채찍을 휘둘렀던 것 같아요. 그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면 그 비슷한 하찮은 이유로 말이에요. 호위병 장교 중 하나가 그들은 모두 흰색 차림이었고 모자에도 흰색 깃털을 달고 있었어요. 결국 칼로 도바로프를 베었어요. 그러나 미하일은 이미 죽은 뒤였죠. 발코니에서 오페라 글라스로 보니 이 모든 것이 아주 비현실적으로 보였는데 마치 오페라 같았죠. 꼭 극장 귀빈석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퍼시 로다이너 경이 갑자기 전혀 뜻밖의 행동을 했다. 이죽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레이디엘은 생각했다. 벌써 저러는 걸 보면 완전히 절망적이지만은 않아. 그래도 어쩌면 그의 내면에 유머의 흔적이 조금은 있었던 모양이야. 그녀는 그를 도덕적 편견에서 정말 해방시킬 수 있으리라 희망하지는 못했다. 이 평범한 사람을 진정한 아나키스트로 니힐리스트로 만드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진짜 귀족만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약간의 발전은 있었다. 켄트의 불빛 템스강에서 보모와 함께 잠자리채를 들고 보트놀이를 할 때가 떠오르는 단정하고 절제된 빛이 차분하게 서서히 미약해지면서 레이드엘에게 번뜩이는 섬광이나 갑작스럽고 난폭한 어둠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자연에 던져진 이 모든 정숙한 베일이 끔찍이 싫었다. 영국의 풍토는 언제나 격정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썼다. 멀리서 보면 세심하게 양을 조절한 듯한 빛을 받으며 밤나무 아래 선 두 사람은 산책로에서 인상주의 화가의 붓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인상주의 화가들을 진심으로 좋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지나침이 열정이 부족하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르누 아루만이 때로 여성의 몸을 존중하지 않고 다를 줄 알았다. 마땅히 그래야 했다. 버시가 마침내 이죽거리는 웃음을 멈췄다. 그러더니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 아주 재미있어요. 그렇지만 대단히 악췸이시군요. 당신이 이 모든 이야기를 지어낸 건 단지 제가 메리마운트 가문에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인 것 같군요. 지난주에도 저는 그 사람들과 주말을 보냈죠. 레이디엘이 다정하게 그의 팔을 붙들며 말했다. 가요 버시 이제 몇 발짝만 더 가면 됩니다. 당신은 눈만 뜨고 계세요. 자막 지수 가요 MBC 뉴스 공유